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싱하이밍 중국대사 그리고 정재호 주중한국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한 중국대사와 주중한국대사의 차이,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비교해서 이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났습니다. 조선일보의 베이징 특파원이 쓴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던 그날, 대사관제에서 만나던 그날 이재명이 대사관제를 찾아갔죠. 만찬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날 주중한국대사인 정재호는 베이징에서 1200km 떨어진 한 지역의 당석이, 우리로 치면 도지사격입니다. 이 당석이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야당대표가, 국회에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대표가 중국대사의 집까지 찾아갔는데 중국에서는 한국대사가 지방관료를 만나기 위해서 1200km 출장을 갔다.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대사가 중국에서 받는 대우, 그 다음 중국대사가 우리 한국에서 받는 대우 180도가 다르다. 우리 한국대사는 중국에 부임한 이후에 장관급, 장관급 이상 만난 인사가 고작 3명이었다. 지난해 8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런데 중국대사는, 싱하이밍을 비롯해서 중국대사는 우리나라에 오면 장관 만나는 건 예사고, 부총리,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새로 임명되면 곧바로 만난다. 국회의원들, 차관급, 이런 사람들은 여러 명 한꺼번에 보기도 한다. 이번에 이재명처럼 집에 찾아오라고 해서 집에서 만찬을 가지기도 한다. 이렇게 격이 다르다. 이렇게 격이 다른데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 체급이 이제는 뭐 G8, 세계 8대 선진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커졌는데, 중국의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중국대사를 찾아서 집에까지 갔고, 중국대사가 정말 막말을 늘어놓은 것이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그런 막말을 늘어놓도록 마이크를 줬다. 이렇게 판을 깔아줬다. 이런 짓을 하니까, 이재명이 이런 짓을 하니까 중국이 우리를 더 무시하는 것이다. 중국대사가 더 우리를 무시하는, 이런 안하무인식의 막말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싱하이밍이 이야기한 게,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한국이 베팅하고 있는데 분명 잘못된 것이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이렇게 훈계를 하는 장면.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했다. 방치한 것이 아니죠. 이재명이 이런 막말을 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자기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이죠. 중국대사를 한국정치에 끌어들인 겁니다. 이재명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짚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이 중국의 도발, 막말을, 판을 깔아줬다.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국의 국익 또는 한국 정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하게 자신의 개인적인 방탄을 위해서. 조그마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 우리 외교, 우리 국익을 팔아먹는 행동입니다. 이것과 중국이 아직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지적,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뭐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조선 말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의 강압을 받게 될 때, 그때 조선 말에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모두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어느 정치인이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외세를 끌어들여서 자기 정치를 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저게 매국이냐, 아니면 정치 행위냐, 아니면 애국이냐. 이런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외세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단지 자기 개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인 것. 이제 그게 매국이 되는 것이고, 개인의 이익,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외세를 끌어들인 것.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선 말에 이완용이 매국노로 거론이 되는 이유도 이완용이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준은 그런 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대로, 여당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이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지금 여권, 윤석열 정부를 일본과 원전 오염수 동맹을 맺고 있다. 일본과 원전 오염수 동맹을 맺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 공산당 한국 지부냐, 민주당이. 이재명은 공산당 한국 지부장이냐.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일본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금 어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오염수 방류 문제,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위해서 시운전에 들어갔다. 이거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정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사전 통보를 받을 이유가 없다. 시운전은 방류 시설을 점검하는 의입니다. 오염수 방류하고는 다른 것이다. 오염수에 대해서 IAEA의 과학적인 검증, 이게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검증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방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 일본과 안보 경제협력을 구축하지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이 우선이다. 과학적인 검증에서 안된다라고 하면 방류 못하는 것이고 과학적인 검증에서 괜찮다라고 하면 방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국제사회의 지금 표준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랬는데도 계속 민주당이 지금 지적을 합니다. 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느냐. 총리가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과학적 기준에 맞지 않다면 허용할 수 없고 과학적 기준에 맞다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뭐 국제적인 표준 아니냐. 이게 뭘 당당하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게 어디 있느냐. 문재인 정부도 이런 입장이었다. 이제는 인신공격까지를 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과학적인 검증이 끝난다면 괜찮다면 못 마실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는 열로 했으니까 나이가 많았으니까 한덕수 총리만 마시면 안 되고 직계 가족들이 모두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윤재갑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윤재갑. 한덕수는 늙었으니까 한덕수가 이 오염 처리수 마시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직계 가족들하고 같이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왜 나오며 이게 이래서 이제 괴담이고 이거는 막말이 되는 겁니다. 인신공격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이 민주당이 우리 외교를 망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일본을 죽창가를 부르다가 이제는 원전 오염수를 가지고 또 이렇게 괴담을 퍼뜨리고 이렇게 인신공격까지를 하고 이러니까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나빠지기를 지금 민주당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신들의 개인과 집단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단지 외세를 이용하는 겁니다. 외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중국 대사를 끌어들인 것도 그런 부분이어서 매국에 가까운 행동이다. 이렇게 짚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민주당과는 반대로 중국 대사 부분을 짚었습니다. 싱하이밍의 이 문제 이 결례 뭐 결례라고 하는데 이건 거의 협박 막말 수준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어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했습니다. 이 중국 대사는 한국과 중국의 국익의 양쪽 어디에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대사가 있는 목적이 양국 관계를 증진하는 목적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외교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지금 싱하이밍은 임기도 거의 끝나간다고 합니다. 싱하이밍 교체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싱하이밍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총리나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중국 대사의 문제 이걸 짚었는데 또 문재인 정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사대주의적인 중국몽 이번에 싱하이밍도 중국몽을 이야기를 했죠. 중국이 뭐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중국몽 때문이다. 참 꿈꾸는 소리입니다. 중국은 높은 봉우리 대한민국은 낮은 골짜기 이게 지금 문재인이 2017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했던 내용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더 짚어야 할 것이 이재명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제는 달라진 한국의 국력 또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단호하게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물론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더욱더 확대해 갈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렇지만 더 큰 것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재명이 자신의 지금 방탄을 위해서 이 구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중국 윤석열 정부는 일본 윤석열 정부는 원전오염수 민주당은 중국과의 경제교류 이 부분을 중시한다. 이렇게 지금 대립구도를 가져가면서 이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자신의 방탄 자신의 비리 부분을 물타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좀 더 유리한 국민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외교관계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이재명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면 이건 이것대로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싱하이밍을 추방하든지 조치를 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싱하이밍과 짜고 이거는 결탁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탁하고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 판을 깔아주고 난 다음에 민주당과 연결을 짓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전혀 다르게 중국을 어떻게 대처한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대처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선명하게 지금 중국과 민주당, 일본과 여권,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이게 장기적으로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현재로서는 좀 짐작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에 자신의 정치적 위기는 벗어나보자 이런 의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부적절하게 은행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연결을 지어버린 것입니다. 이재명이 연결을 지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나쁜 것이다. 이재명이 없었다면 싱하이밍이 떠드는 부분은 싱하이밍 그 부분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다. 이제 국내 정치에 본격적으로 중국과 일본을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나쁜 태도고 이게 매국적인 태도다. 국익을 훼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리적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 원전수에 대해서도 외교와 경제협력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일 안보경제협력체제가 가장 중요한 근간이긴 하지만 중국과도 인접한 국가로서 경제교류를 더 늘려가야 한다. 괜히 사회가 나빠질 필요는 없다. 중국이 도발한다면 거기에는 용서할 수 없다.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전 세계의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이걸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일본은 원전수를 가지고 일본과의 외교를 흔들고 중국은 이런 식으로 싱하이밍에게 이렇게 도발하도록 기회를 주면서 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이런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공격할 필요가 있고 이런 매국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예상해서 이런 질문을 해가야 한다. 중국의 문제, 그 이전에 이재명의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이 명쾌합니다. 어제 윤관석과 이승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걸 놓고 민주당에서 또 매번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도발을 해서 한동훈 장관이 돈 봉투 받은 사람들 20명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돈 봉투 준 사람 체포동의안 표결을 돈 봉투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있다. 이 표결이. 이렇게 지적한 것이 도발이었다. 그래서 모욕감을 느껴서 부결시켰다.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따끔했죠. 한동훈 없었으면 민주당은 뭘로 살려고 했느냐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한 이유를 밝혀라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한동훈 장관이 이미 밝혔습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돈 봉투 20명 뿐만이 아니라 몇 명이 지금 돈 봉투를 받은지 모른다. 이러니까 모두 지금 공범 상태다. 이게 체포동의안 표결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짚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이 내 말에 모욕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모욕을 느꼈지 않겠느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이 그리는 이런 꼼수 이재명의 이런 상당히 사악한 무슨 짓이든 하는 자신의 정치적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인 영역은 잘 대응하고 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이 잘 대처해 가야 된다. 이 전략적인 전술적인 굉장히 치밀한 작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굉장히 꼼수에 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이 결국 총선을 앞두고는 국민의힘에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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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biases urst Je